공공어왔어. 숨어. 하지만 이 명사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딴 식으로 전할 거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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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찰지게 잘 나와요. 이런 거 대부분이 있나요? 지신 분? 없죠. 많이 연구하셔서 뭘 이렇게 꺼지라 그럴까, 뭐 할까 하다가 이게 제일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단순히 그냥 꺼져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손에 액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고효진 씨의 명장면은 슬취의 귀신의 핑계된 4단 변신 퍼레이드. 4단 변신? 아니 대부분 딱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같아서 어떡하지? 되게 패닉이 왔었어요. 프랑스 여자 발레도 그렇고 울다가 어지러워서 계속 엔진하고 정말 멍망했을까요? 아 정말 걔는 압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괴로 변신해도 공불리는 역시 공불리. 이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요. 그쵸? 에이. 아 이거 이러봐. 이거 봐. 아니 오른쪽 어깨만 움직여도 이렇게 사랑스러웠어? 저는 오빠 잘생기셨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부럽대요. 잘생기셨잖아요. 오빠 손도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요. 다리가 정말 예쁘생겼어요. 에이. 참. 진짜 못해. 이 부분도 좀 말려주세요. 진짜 오글거든요. 주군의 태양이 사랑받는 이유가 정확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둘보는 재미? 아 그렇죠. 우선 안아줄게. 꼭 있잖아. 선방 이후 줄걱수목 드라마 1위. 주군의 태양 그 인기 비결 하나 백제불가능한 환상의 커플입니다. 소금 커플로 불리는 소지석 공효진 씨. 모르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되서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니까 현장 스태프들도 준비하고 섭외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은 없고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주군의 태양에는 매회 새로운 귀신들이 등장. 각자의 사연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괜찮아. 무엇보다 오착한 비주얼로 항상 화제가 됐습니다. 구정 소금 커플이 꾸는 베스트 귀신. 구두 귀신이 뭐니뭐니해도 제일 무서워하죠. 특히 시청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 장면. 이런 구두 귀신이 이렇게 바닥을 저한테 기어서 올 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사실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걸레질 할 때 쓰는 바퀴 달리는 의자 같은 거 아시죠? 알아요. 그거를 골반에 딱 대고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이제 되게 친하게 사진도 좀 찍고 기념으로 역시 공불리의 매력은 귀신도 미소짓게 합니다. 회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소고기 한 번에 오빠가 구하게 사셨어요. 차 한 대 값이 나올 정도로 소고기를 사세요. 진짜요? 그냥 기분 좋게 잘 먹었습니다. 그날 그 고깃집에 연기가 자고 있어요. 진짜 소관지 씨네요. 계속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20 넘으면 뭐 해주실래요? 고무진 씨의 공약 과연 뭘까요? 한밤에 퀄리티뷔원에 엠씨인가요? 한 번 엠씨를 저희 불러주시면 민현씨는 오빠는 안녕하세요 소주섭입니다 그거는 끝까지 제가 다 할께요. 그럼? 방송 사고 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1인 인터뷰를 한 번씩 해주세요. 20 넘으면 한 번 한 번 이렇게. 너무 싸게 그러면 안 돼. 25% 주근인데. 20% 넘으면 일단 휴우씨 먼저 하고 저는 25% 오케이 딜. 오케이 알겠습니다. 언제쯤 소지섭씨가 공효진씨를 먼저. 대답스럽게 이제 뭐 내일부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급 주근하고 빨리 붙여야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추가 신을 찍고.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조만간에 키스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봐주셔볼 수도 있어요. 시대가 아마 가장.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슬프면서.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녹화에 놀르셔야 돼요. 주근의 태양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방송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근의 태양 보러 다들 꺼지세요. 고맙습니다. 방송에 나갔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해도 아닌데. 유쾌한 소공 커플이었습니다. 두 분 호흡 보니까 드라마가 안 뜰 수가 없겠네요. 오늘 완전 삐끗빛인 것 같은데. 오늘 뽀뽀신 있다고 소지섭씨가. 오늘 방송 눈에 러브 볼거리 감동 다 했습니다. 요즘 들어 수영씨 자리를 노리는 여배우가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세요. 무슨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전 이 자리 꼭 지킬 거니까요. 그나저나 쉬운 남자 소지섭씨 기다리겠습니다. 꼭 20% 넘기를. 꺼져.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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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습니다.